Today 아버님께서 드디어 보이에 오르시게 되었다 앞으로 너희들은 일국의 세자와 공주가 될 것이다 그자가 왕이면 그의 딸은 공주마마가 될 거 아니냐 공주라 너무 높고 먼 자리야 돌아가신 김종서 대감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께서 감히 옥자를 노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더는 아비를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책복낼 줄며 치욕스러운 공주 따위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잊고 산다 참으로 꿈길 같은 얘기요 KBS WORLD